으잉! 게임을 해. 게임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야, 너 원들 그레이브 자는데? 뭐지? 시즌 2냐, 무슨? 아, 진짜 원들 그브 재밌는데. 롤백 됐으면 좋겠다, 원들로. 아, 끌리면 안 됐는데. 어~? 아아 어어 아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육수로 오면 안 되구나 영익스 좋아 노래 속 희한하네 그렇지 아 왜 때려 오 쉿 뭐야 난 바퀴스 좀 타나? 하나 여기 애들 여기 봐야지 어 괜찮은데? 와 하나도 못다? 아아 이걸 하나도 못다네 아 개바다 너 빼 아 카르마 놓지 개없고요 이러면 2차까지 오 쉿! 아 달리 좀 치네 아 2판 버스 탄다 아 저판 진거 X같았는데 살짝 치유되네 아 버스 타서 기분 좋지만 환성에 의해 업텐드린 G1 아이씨 아 시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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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라핀 대로 변신하냐 왜? 바보네?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던지면 안 돼 이제 니달린 특히 죽으면 안 돼 니달린은 니달린 1데스는 거의 미스포츠는 3데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니달린 진짜 안 죽고 잘 굴려야 돼 계속 굴려야 돼 거의 제압골 3,400 오 왜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 계속 킨드나 니달린은 1데스가 너무 치명적이라 그만큼 존재감 차이가 난다는거지 가자 오우씨 쐈다 싸버리 야 이래서 미퍼 세라핀이 좋다니까 괜히 세라핀도 미퍼하는거 아니야 와아 아우씨X 야동이 야동이 필요가 없네 그냥 템 팔았네 아 달달하네요 예 게임하기 애매하 아이고 백방님 하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오 걸어드릴게요 일종의 가오가 있기를 네 축복 걸어드렸습니다 네 형 카피 뭐 좋아해 저 그거 피치 뭐였지 피치 크러쉬 그거 맛있어요 그거랑 뭐 모히또 뭐 이런거 근데 원래 술은 여자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이 맛있어 맛만 올리 맛만 맛있다 라고 느껴야 되는 술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이 맛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술 못 마시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주량이 약한 여자들이 마시는 술이 맛있어요 맛만 느꼈을 때 솔직히 술 다 쓰잖아 괴물지 괴물지 여자 술은 맛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술 못 먹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이 맛있다고 또라이새끼 아냐 저거 날조하지 마세요 아 그러야 너 기자해라 저러나 기자해야 돼 요새 저렇게 하면 되드만 어? 어 재능이 좀 아깝네 여기 썩기가 나이스 시발 진짜 뻔 이거지 이겨라 이겨라 아 시발 아 존나 세네 근데 위에 이겼다 아 시발 터져버리네 자 주운 그렇지 좋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응사 응사 야아! 그렇지! 어? 그렇지! 좋아요 야 얘네봐라? 뭐야? 맞아? 한 번 봐 이거 아 더 안 되나? 아 하나밖에 못 잡음? 아 뭐해! 아니 쉔, 센하 궁 다 탑에 써줬는데 던지면 어떻게 이기 아니 생색이 아니라 미친놈아 글로벌 궁을 어? 쉔 궁 내 궁 바텀 교전에는 못 썼어 생색이라니 낼만 하지 쿨이 얼마짜린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좀 아쉽다 그래도 던졌네 아페리 뭐하는 놈이야 이거 그렇지! 가라! 다 죽여! 변인사! 세나 한탈트 특징 상대방 때려야되는데 영혼도 먹고싶어 끝나겠다 아 뭐 맞은거야 이런 씨X 쯔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이걸 못끝내네? 아... 나버리 가볼까? 에잉스! 개사기다 진짜 서메프 진짜 쉔인 좋았다 야 쉔인 잘하네 살아있네 도망가 더러운 표정하면 만난 대성공 힝 힝 힝 힝 아 고맙습니다 100만원 감사합니다 아 시발 뭐야 이거 가 아 이내 들어올 것 같아 아 시발 아 깜짝이야 아 존나 깜짝 놀랐어 왜 들어오는거야 이끼들?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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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있네 여자만나러 감 아니요 집에서 로라 하는데요? 너? 난 아닌데? 아니 괴물질 얼빠 쥐손님들 많은거 몰라요? 어이가 없네 아 또 싸우네 그렇지 네잉스 좋아 뭔 딜이야 시발 돌았네 아아 히머링 아니 싸워야 되나? 오 쉿 으아아아 아 이거 별론데 이 구도면? 아니 많이 살았네 그래도 좀 알아듣게 얘기해주실래요?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인이 민자한테 껄덕된다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뭐라해 내가 안 껄덕됐잖아 민자한테 껄덕된 새끼들 원래 많음 세상에 조시 뇌에 지배당해가지고 그래들 다 불알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 반대구나 그렇지 뇌가 조세 지배당한거지 그렇지 아 뭐야 저격이래 뭔 말 하지마세요 제발 그런거 아닙니다 미친새끼들 칼리도 상대를 루시하니 괜찮단 말이야 왜그러면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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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바론 아 먹었다 오케이 됐어 굿피셜 루시안으로 킬 때 좋은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아닌가? 뭔 소리야 누가 풀딱이 말을 들어요 오우 뭐야 저게 닿네 조이큐가 아하 아니 쟤네 카이다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신다 상대가 나니까 그건 바로 괴물쥐 굿즈 추리닝을 입고 가면 됩니다 바로 인싸에요 야 진짜 괴물쥐 보나? 유행을 아는구만 아 아깝다 나이스 그렇지 아니 블라디가 룰밍을 아주네 그렇지 알리까지 아 나인 터졌다 아 까비 우리 과일 때문에 야 아 이건 좀 별론데 우드리 진짜 개못생겼다 우드리 스킨 없으니까 아 이거 개 반대 죽음 죽나? 그렇지 뭐야 이 새끼 멍청하구만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잡아 아 와 까비 야 셰 오이 아 알리 알리 안 죽네 제발 아 까비 아아이 존나 빠르 어우 씨발 어어어 아 잡아줘 아아 아니 뭐 이렇게 죽어 아 잡아줘 제발 그렇지 어우 씨 아니 블라비 궁 다 묻은거 아니야 이거? 아아 아니 왜 이렇게 못싸우? 아니 이게 이렇게 돼? 아아 너무 달아 까불어 좀 죽어 먹었다고 나이스 그렇지 아 가자 가자 쟤는 이제 베인 때문에 이길 수 있었었으나 베인 때문에 지는거지 오우 쉣 아아 아 좀 에바였나? 아 아래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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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차피 쟤네 베인 언투리야 베인만큼 딜 없어 아 뭔 티문이야 자꾸 말 잘하고 있잖아 아아 육사 시비리 왜 친문이야 아르가 친문이지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아우 좋아요 좋았다 좋았다 아 여기 미트타이 아아 맛있구요 베인 아까 던져놓고 저러네 일침 좀 해줘야겠는데 아니 근데 맞는 말임 아까 베인이 킬 다 먹고 잘렸잖아 그럼 지는거임 원딜 바꿔도 승패에 아무 지장없는 판인데 억가하는 쥐환씨 X 가세요 내가 저쪽 원딜이었으면 내가 아까 그 킬 다 먹고 캐리했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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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